고asta 옳지 아기야, 멍멍이 어딨어? 휴! 아.. 이거 메추리알이구나? 어쒸, 헤마이 메추리알 해밤이 메추리알! 메추리알 주세요! 메추리알! 해밤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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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치! 메추리알 하나 줄게요! 된거 맞아? 오늘도 해밤이 눈은 돌았습니다 어이구 해밤아 일로 갖고오세요! 메추리알 갖고와 장조림 해먹자 아유 우리 보니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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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를 발견한 해밤이 또또또또또또또또또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오 좋아 좋아 오 그래 포니야 좋았어 완전 이제 끌어안고 뒷밟 펑펑까지 합니다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포니 이겨라 포니 핵.. 좋았어 이골 이 Llare는 현실납니다 어우 저 어깨 근육 봐 어떻게 된거야 너 그래, 알아서 귀여워 넌 누나한테 안 된다 인마 밥 더 먹고 와 푸딩이도 깼어? 푸딩아, 얼굴이 푸딩이 깼어 퉁퉁 부었네, 얼굴이? 차다 일어나갖고 포니, 포니야 아유, 이뻐 우리 포니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애기 마일로 언제나 이 위에서 관람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중 마일로가 꿀자리야, 꿀자리 해바미에게 옷을 입히면 조금 얌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요 옷을 사왔거든요 되게, 좀 조그만데? 입힐 수 있을까? 해바미한테 입혀 볼게요 해바마, 해바미 일로 와봐 해바미한테 좀 자글 거 같긴 한데 해바미한테 좀 자글 거 같긴 한데 에휴, 미쳐 미쳐 날뛰는 거야 이마 봐봐 일로와 오케이 왜? 뭔데 엥? 헤엥? 우유 으이 에휴, 기차 미견 반대로 펼잖아, 너 때문에 하하 발톱 하하 어색해 못 걷겠어? 에헤헤 해바이 공룡 해바이 공룡 됐니? 응? 공룡 많이 까부는 애들한테는 옷을 입히면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갖고 한번 입혀 봤거든요 아예 걷질 못하는데 에헤헤헤 에헤헤헤 공룡이랑 싸우는거야 공룡 공룡 어떻게 하면 좋아 걷는다 걷는다 어색해 어색해 에헤헤 벗겨줘 적응해볼래? 에헤헤 에헤헤 안되겠다 벗겨줘야겠다 에헤헤 알았어 일로와 오잉 물을 먹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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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에헤헤 너무 작아 해바이 일로와 엄마가 벗겨줄게 응? 못 움직이겠지? 에헤헤 티셔츠 벗기는 방법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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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안되겠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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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에헤헤 ٔ 아침부터 이쁭 받는 곧경이 네 좋아 이쁘다 넎 간다 변경 ungef arena 무 드릿 하나씩 먹고 이제 뚱댕이 좀 나와야 돼 연아 요깨 오늘도 재밌게 놀아 응 응 이뻐 그래 그래 응 착해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응 그래 그래 놀아 가서 오 카라 왔어 카라 우리 카라 맘마 먹으러 왔어 맘마 지금 어디가 먹고 여깄네 오메? 카라가 왔는데도 누워있네요 이거 먹을까? 냠냠? 알죠 우리 카라 먹어 다 먹어 옳지 응 다 먹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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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냠 자신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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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견이는 저기 앉아있습니다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중인데 옥견이 땜에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 옥견이 네 딸이야 바보야 지금 보시면 옥견이는 딱 엄마인걸 알고 저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먹고랑 오데온은 여기 볼로동 누워있습니다 누가 오거나 말거나 그래 다 먹어 귀여워 먹고는 나올생각이 없네 먹고 안나와 안녕 도루 도루 좋니 좋지 도도도도도도 귀여워 도루니 도이아esin 도이아몰도 같은 놀이나 어흑 아, 안 드세요. 안 겨왔어. 귀엽게. 아유, 저녁 되니까 조금 이제 날이 전선해지네. 그치? 먹고 어디 갔어? 음식기. 먹고 어디 가니? 먹고. 먹고. 쭈물쭈물아. 만두. 만두 쭈물아 꼬리기. 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 쭈구쭈구쭈구. 쭈구쭈구. 좋아. 알겠죠? 이거 자, 추를 줬다? 응? 추를 줄까? 기다려 봐. 추를 줄게. 추를 먹자. 우리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쌍. 아유, 우리 애기 볼살 빠진 거 봐. 아이고, 쩔 시려워 쩔 시려워. 괜찮아. 다시 찌우면 돼. 응? 우대호 입장. 우대호 입장. 지금 오두막에 선풍기를 켜놨습니다. 열기를 좀 나가게 하려고. 여기 제습기도 팡팡 돌고 있고. 선풍기도 밖으로 열을 팡팡 떼 내고 있습니다. 먹고 왔다. 뒷바닥에서 놀다가 엄마 목소리나서 왔구만. 왔어? 자, 쿨쿨 잤어? 먹고 가. 한번 잠들면은 진짜 통잠자더라구요. 세상에. 그래야. 이제 저녁 되니까 조금 선선해졌다. 응? 곧 열기 빠질 거야. 응? 흰? 둘이 너무 사랑해. 응? 예뻐 죽겠어. 너 쉬고 있어? 알았지? 어휴, 그랬어. 쉬고 있어, 애기야. 엄마 별채 갔다 올게. 애기들, 애기들. 어이구, 엄마 왔다고 왔어? 응? 코코야. 코코 좋아. 밥 달라고 지금 밥그릇 앞으로 갑니다. 우리 아봉이 너무 귀여워요. 엄마 기다렸어요. 나 새끼. 보보. 우리 보보.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엄마 줄게. 그래, 그래, 그래. 나 새끼. 나 새끼. 아휴, 거기서 기다렸어. 우리 코코가 이쁘게. 응? 이쁘게 거기서 기다렸어? 알았어, 엄마 엄마 줄게. 아이. pi2 조은아이.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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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이야.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요미지? 바글바글 보고 있어. 어이구. 와서, 엄마 빨리 줄게. 귀요미들. 그래 그래. 아봉이 왔어? 아봉이? 아봉이 뭐 할 거야? 엄마 밟고어라. 엄마 물어 봐, 올라올 거야? 응? 하몽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꼼살 맞은 우리 하몽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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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 발가락 물으면 어떡해, 놈아 아, 진짜 이 해바미 같은 놈 안 되겠는데? 해바미 데코와도 있고 안 되겠는데요? 아몽이가 헛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 같은데? 왜 먹어, 이놈아 발가락 물릴까봐, 지금 피신중 아몽이도 뭐 하나에 꽂히면 다 먹었거든요 넌 또 왜 왔어? 진짜 웃겨 뭐 재밌는 거 있나 하고 온 거야? 없어 모인다, 뭐 먹는 줄 알고 모인다 슬리퍼야, 슬리퍼 아몽이, 엄마 이거 줄까? 안 줄 것 같아요 아몽아 오늘 이제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입니다 아몽아, 밥 먹어 안 먹어? 응, 안 먹어 여러분, 이거 보십쇼 우리 별채 가족들 지금 여기 거실이 시원하니까 다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썰룸 보자 아유, 우리 쪼니 도도예요 네 왼수 카라의 아들, 도도다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쪼니 엄마 봐봐 아이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공진이 음, 이 쪼치가 이쁠 줄 알아 아몽이, 아몽이는 너무 이쁘지 아몽이, 아몽이 너무 이쁘지 아몽이도 이쁘고 보보야, 보보야 엄마, 엄마 발이 왜 그러냐 아이치 아이치 우리 오키는 과자 좋아해, 그치? 응, 아몽이 아몽이도 과자 좋아하고 도도도 과자 좋아하고 쪼니야, 어? 아이고, 등에, 등에 올라갔어 미안하다, 쪼니야 너한테는 다가가면 네가 도망가자니 응, 아몽이 응, 너는 봐봐 아이치 응, 꺼 꺼 아이치 아이치 아이고, 아이치 뭐 때렸어 아이치 아이치 열 마리가 다 잘 먹는 간식을 찾기는 정말 매우매우 힘듭니다 얘네가 잘 먹으면 아몽이가 안 먹고 흐흫 아몽아, 엄마 물어 왜 이렇게 무릎을 자꾸 물어 엄마 빵꾸나겠어 아이치 우리 아몽이 귀여워 죽겠네 음, 아몽이 고슴내 아이치, 고슴내나요 아몽이 아몽아, 여기 까꼬기 까꼬기 보여? 아몽 까꼬기 노랑둥이가 지금 무려 4마리가 이렇게 4마리가 있어, 4마리가 대박, 노랑둥이 4마리 미쳤다 아몽이 사랑해요 우리 아몽이 마사지 아몽이 마사지 아몽이 마사지 아몽이 마사지 동글동글 귀여운 아몽이 마사지 아몽 아몽 아몽이는rin 아몽이 미 sua 게으리 아몽이 아몽이 눈감고 아몽이 아몽이 링 아주 좋았어. 옳지. 모모이랑 혜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몽아 저거 봐봐. 아유 멋있다. 그치? 너무 좋지? 에어컨 바람 밑에서 지금 이게 웬 호사냐. 너무 좋아요. 오빠. 아몽이 사랑해. 우리 아몽이 더 해먹지 마요. 아이치.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엄마 그럼 이거 핸드폰 봐도 돼? 엄마 이모야들이랑 카톡 좀 할게. 아이치? 뽀드락지가 났어. 아몽아. 베티홍아랑 싸웠어? 그치 봐봐. 베티홍아랑 코딱지가 꼈어. 다리가 점점 저릿저릿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 안돼 안돼. 형아랑 그렇게 막 하면 안돼. 아몽아 정신 차려. 야 너까지 엄마가 뒷목 작게 만들면 어떡해. 아몽아 너는 어엿한 어른이잖아요. 어른. 지금 보시면은. 재밌지? 네. 또 왔습니다. 어깨. 어깨이 맘마. 여길까? 여기다가 지금. 사료랑. 닭고기? 닭고기 트릿을. 어! 어깨이 맘마 줄게. 어깨이 맘마 줄게. 마가. 자, 마가! 이것도 내려가, 귀집애. 귀여워. 많이 마까, 애킹? 되게 맛있어. 조심해, 조심해. 아이, 잘 마가 우리 애기. 그렇지. 오경이 밥을 웃어주네. 인총. 하면 고고잠이 양. 고고잠. 비쥬여. 인자 없이 먹어서 염려. 아름다운 가을 방지에 무산 모든 데가 다른 공감에 모아야겠다. 아름다운 고거가. 아름다운 고거는 이 강. 알았을 것 같애. 아름다운 고거의ミ elo. 아름다운 고거에 빠져서 아멘